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2월 26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초반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주 첫번째 A급 승부에서 쌈복식 94.3배 복승식 45.7배 산복승도 50.4배 제가 어제 수요프레시 라이브에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안아짜리 백판 5번마 검은맹주를 쌈복식 대가리로 아예 놓고 5번 10번까지 엮어가면서 9번 신흥 최강이 3차기였습니다 주력 한방이었는데 바치기라도 94.45배 쌍복식 좋았죠 A급 승부 제주 2경주 그 다음에 제주 3경주는 댁길이 한방 인정하자 3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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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제주 요격기에 3번 청령전설이었죠 댁길이 한방 그 다음에 바로 또 부산 1경주에서 8번 투오버스가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우리 쌍복 대가리 달라박스는 뭐였죠 알파송당이었죠 알파송당 쌍승식 19.5배 복승식 7.7배 산복승 4번 플로어링 리버의 13.2배까지 또 짭짤한 배당으로 잡았는데요 그 사이에 중간에 1,3착 2,3착으로 좀 삐꾸가 나고 그 다음에 제주 마지막 7경주 메인승부였습니다 6번마 서부강자를 놓고 찍어먹자 6번 1번 3번 6번 3번 1번으로 들어왔어야 삼쌍까지 먹는건데 12.3배 복승식은 7.7배 산복승 10.0배까지 그 다음에 뭐 7경주 부산 7경주 메인에 10일 루카스 선을 놓고 때렸는데 꼬랑지끼리 또 엮어 들어오면서 오늘 꼬랑지로만 엮어 들어온게 또 몇개 있었죠 999배당이 아무튼 뭔가 상당히 좀 못마땅했습니다 초중반에 분위기 좋고 중후반에 한두개 좀 더 잡았어야 되는데 죄송하구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2월 26일 토요경마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 여러분들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승부처 과천 5개 부산 4개 한개정도 더 잡았습니다 과천 경마는 1경주부터 때려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과천 경마는 대부분이 달라박스 경주고 제주 경마는 대부분이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과천은 홀수에 홀수 13570 13579 제주는 6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부탁드립니다 조철 핸드폰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셔도 되구요 내일 아침에 10시 45분에 1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사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유권 1200 별정 A형이구요 자 3세 신의 마필드의 적전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달러박스 놓고 간다 그랬는데요 콩코드 퀸의 퀘스천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콩코드 퀸이 아마 인기 1위 갈 것 같은데 자 이놈은 덩어리는 잘생겼는데 뭔가 좀 아직까지 한타가 부족합니다 직전 경주에 유승환이가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갔는데 결국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다 와서 잡혔는데 2번 경주는 안쪽에 3버마 에이스플랜이라는 마필이 좀 빠른데 뭐 6버마 콩코드 퀸 외곽의 11버마 체인저라는 마필도 좀 빠르구요 선행을 편하게 가도 이번 경주 조금 불안해 보이는 인기 1위 6버마 콩코드 퀸 이번 경주 잘라버리든지 뒤로 돌리든지 조금 약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자 과천 1경주 1200 인데요 이거 6버마 콩코드 퀸는 직전 경주에 진짜 선행 기가 막히게 받았는데 결국은 다 따였어요 여기 같이 뛰는 3버마 에이스플랜한테 잡혔죠 에이스플랜한테 그런데도 에이스플랜이 직전 경주 인기 8위였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1번 콩코드 퀸이 또 선행 가는 조건으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달라빡 승부인데요 요 놈을 깰 놈들 몇 놈 보이죠 먼저 2버마 남찬 호랑인데요 빅투아르기수 연습주행을 치르고 나오는데 취향 갔다 와서 다시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얘는 이때 10월 15일날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좋았는데 데뷔전에서 빅투아르기수가 출발이 좀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그래서 좀 쉬고 나왔는데 재검 받는 모습이 괜찮습니다 기본 능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여기 보면 망사 가면까지 신청을 하고 망사는 가면은 흙 맞는 거 싫어하는 애들한테 좀 씌우는 거죠 2버마 남산호랑인가 준비를 좀 잘 해갖고 나오는 거고 3버마 에이스플랜 직전경주에 선입전계로 갖다 꽂았죠 다시 한번 하만시기가 올라갔고 4버마 팀 임팩트 김용근인데요 GN 심사 기록이 지금 일본 057에서 그렇지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한센자마 4천만원짜리인데 아무튼 기본기는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만 잘 나오면 W짜리고요 8버마 글로벌보배도 괜찮습니다 이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인데 뭐 아무튼 1200 경주까리는 괜찮아 보이는 기본기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자 요때 걸음 보면 나올 영웅에 이어서 입상에 성공을 할 때 데뷔전 모습만 보면 8버마 글로벌보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카우보이칼 새끼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놈이고 자 마지막으로 뭐 이 11버마 체인저는 앞선에서 좀 푸자닥대다가 말 것 같고요 12버마 클레어베스트입니다 임하필도 분명히 기본 능력은 좀 있는데 자 이거 능검 받을 때 능검 받을 애들이 좀 센놈들이었어요 얘가 못 받은 게 아니고 에코빌 고어 우아룡 이스트제트 다 센놈들 아닙니까? 창의군 애들 뭐 컴플릭트 밸류 별의 순간 다 센놈들이에요 그죠? 13번 클레어베스트 까지 자 요중에 한놈 요중에 한놈 자 고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딱 놓고 요거 6버마 콩코드 퀸이 빠지는 그림으로 한방 주력으로 하나짜리에다가 한방 중배당 한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 달러박스 6버마 콩코드 퀸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짭짤한 중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승부 자 1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이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두 번째 경주는 자 이번 경주는 어 일단 눈에 띄는게 뭐 요번 경기도 한 다섯두 여섯두 접전으로 보이는데 자 요 위에 제가 원더풀 우먼 11번 거기에 12번 케이엔포스트 11번 12번 11번 12번 아마 요거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번 원더풀 우먼은 빅투아르기스가 기승을 했고 직전 경주에 앞선에 전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1번 원더풀 우먼 다시 한번 외곽이지만 감고 나갈 수가 있겠고 자 또 오랜만에 문세영 기수가 이제 또 등장을 했죠 12번 케이엔포스트 직전에 발주가 좀 주춤되면서 어 뒷걸음을 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문세영 까기 탔고 그래서 11번 12번 11번이 앞방 까고 12번 케이엔이 올라온다 이런 그림으로 최저 배당이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요놈을 깰 놈이 요 두 놈을 깰 놈이 또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똑같은 원더풀 세트죠 예 부미노 기수 예 오 올 시즌 초반에 좀 반짝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9번 마 원더풀 하와이죠 이거는 예 니가가라 하와이 니가가라가 아니고 원더풀 하와이입니다 11번은 원더풀 우먼이구요 자 이 원더풀 하와이도 직전 경주에 질주번이 앞방 까고 부미노 기수가 바닥에서 멋지게 날라왔습니다 자 뭐 1번 게이트 받아들었기 때문에 힘소진할 거 없이 차별하게 따라가면 자 또 한 번 가능한 마필이구요 자 요 5번 마 허니펀치가 또 숨어있는 W인데요 자 문성이가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꼭 참고 있다 날라오는 거 잘하죠 자 이 마필이 바로 그렇게 타갖고 날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원더풀 하와이하고 같이 뛰었는데 초반에 좀 부딪치면서 후미로 쳐진 게 경주가 전개가 좀 망쳤습니다 자 요번 경주 5번 마 허니펀치도 꼭 잡고 있다가 날라오면 한방 때릴 수 있는 마필 5번 마 허니펀치가 있고 에 계속 꼬인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또 7번마 메이블레이드인데요 자 김영근 기수가 타고 있죠 7번마 메이블레이드 직전경주에 시종일간 외곽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7번마 메이블레이드입니다 에 직전경주는 외곽돌면서 망쳤고 직전에는 출발시에 또 삐끗하면서 망쳤고 자 요 고자음경주도 시종 경합을 하면서 망쳤던 암튼 전개를 한번도 제대로 풀어보지 못한 놈이 7번마 메이블레이드다 요거 7번마 메이블레이드 요것도 달라빡후버구요 자 두 번만 이스트매직이죠 분명히 기본 끈기는 있는데 한타부족 한타부족 조금 늦축으로 올라와서 졌고 직전에는 서둘러서 졌고 그랬습니다 자 정령이기수 충분히 여기서 한구라 때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12번 원더풀우먼의 케이엔포스트 빅토아르 문세영 이 두놈을 뗄 한놈이 분명히 숨어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도 역시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예 11번 12번 아마 12번 케이엔포스트가 대가리가 팔릴건데 자 요거 대가리가 또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삼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네 현장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메인승부 오경주 7경주 9경주 자 오늘 과천경마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게 13579에요 13579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자 오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 국산 5호금 17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역시나 또 달라박스 대가리 자 예측권 20장 자 요번경주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 배당이 뭐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은데 한 10배 1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번경주 인기 대가리가 아마 7번마 매직 조이가 팔릴 겁니다 7번마 매직 조이 자 오경주 1700인데요 별로 센놈들 없습니다 자 7번마 매직 조이 이게 이현종 기술 요거 요거 조철이 별로 안좋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뭔가 승부 근성이 좀 없어보이는 그런 기순데 자 일단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선행이 없어요 9번마 세명 나래가 우리가 직직전에 이거 40배짜리 한방 붙여먹었죠 이거 11번 세명 나래 요번경주는 7번마 매직 조이 때문에 무빙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마 세명 나래는 아니고 7번마 매직 조이가 이현종이 직전에 아쉬운 3차기기 때문에 또 팔리는데 얘는 직선에서 그 말머리가 뭔가 모르게 좀 깨작깨작 깨작깨작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막 시원시원하게 몰아내질 못하고 결승선 가기 전까지는 부드럽게 잘 타는데 직선에서 마지막 추진 한 발이 좀 아쉬운 기수가 이현종 기수입니다 그래서 7번마 매직 조이를 완전히 뒤로 돌려놓고 1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이것도 선행력이 좀 있죠 직 직전에는 선행 갔었죠 1번 게이트로 다시 들어간 임다빈이 감양 기수를 태운 1번마 멋진 기록 거기에 선입정계 펼칠 3번마 좋은 관계 아 나는 승군 좀 맞았지만 역시나 문세험 기수의 5번마 벼락이 역시나 컨디션 좋은 모습이고 2연속 입장에 성공을 한 6번마 금성맨도 승군을 했는데 어무지리 추입이 또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꾸역꾸역한 마필이지만 11번마 타이탄삭스 승군전 맞은 마필이구요 12번마 머니가락 여기 6번 9번 25.2배였죠 6번 9번 머니가락의 금성맨 12월 25일날 멋지게 A급 승부로 완짱 25배짜리 한방 때려 먹었던 마필이 12번 머니가락입니다 직전에는 승군전 맞어가지고 조금 걸음이 좀 모잘랐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7번마 매직조이를 깰 수 있는 마필들이 또 여러 두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 경주 역시도 오늘 연속 3번째 연속 달라박스 승부죠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오경주입니다 첫번째 메인승부 오경주 7번마 매직조이가 아닌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에 한방 조지는 것도 역시나 7번 매직조이가 아닌 안앗자리에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한방 쌍복 까지 3복승 배당까지 짭짤하게 요번거는 붙여먹을 수 있는 돌돌마리 한방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오경주 오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황감방 가시자구요 오늘 배당판에 팔리는 인기일이가 불안한 마필들이 많고 또 배당판에도 오늘 대가리 하나 넣고 쭉 뚫리는게 아니고 구멍이 여기저기 뚫리는 그런 경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경주 3경주 5경주 다 그렇게 팔릴거에요 뭐하나 이렇게 강다가리 넣고 쫙 팔리는 경주가 별로 없습니다 자 5경주 요거 상한감방 들어가는 경주니까 자 현장예상 꼭 예 현장예상 꼭 시청 바랍니다 자 5경주였구요 다음은 7경 7경주입니다 7경주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5경주에 이어서 두번째 메인승부 이번 경주도 이번 경주도 역시나 혼정경주로 보이는데 조철의 대가리가 또 하나 서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가리 걱정은 하실 일이 없겠습니다 자 7경주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구요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국산 4군 1200 단거리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천행마가 좀 몇두가 보입니다 1번 울트라킹 6번 더블 블랙 8번 매직 주니어 11번 광양 으뜸 12번 파이팅 대디 많죠 자 그 중에 이번 경주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7번마 매직 주니어 직전에 1400 나가서 백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선행가가지고 자 이번에 경주거리도 줄었고 또 2연종입니다 또 불안하게 봅니다 저는 뭐 어떤 특정 기술을 그러면 안되는데 2연종 기술의 말머리가 종철한테 영 믿음을 못주기 때문에 뭐 짤르기는 뭐하지만은 주력도 아니고 바치기 본전용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8번마 매직 주니어 현장에서 탄력 받으면 꺾을 수도 있겠죠 자 8번마 매직 주니어 매직 주니어 자 요놈을 이길 놈들이 또 누가 있겠느냐 자 1번 게이트에서 또 기습으로 찌르고 나갈 1번마 울트라킹이 있구요 자 3번마 이스트임팩트 3번마 이스트임팩트 에 선입전계로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에 대가리 대가리 2착 3착인데 자 이번 경주 정정의 기수 좋은 말 얻어 탔을 때 잘 타야죠 자 박제우마방에 요즘 들어서 정정의 기수가 승부 기수가 된 것 같아요 대상 경주 그때인가 뭔가 하나 먹었죠 컴플리트 밸류인가요 네 아무튼 3번마 이스트임팩트 정정의 기수 가능성이 있겠고 자 매직주니어 있고 자 그 다음에가 이 10번마 신의 아들이 끙끙한 놈입니다 에 계속 기본 착승권에 들어오면서 선취입전계에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신의 아들 그 다음에 선행외각에서 갈고 나가면 또 갖다 꽂을 수 있는 12번마 파이팅 대디까지 있죠 자 요정도 마필 안에서 조철이 노리는 우리 메인승부에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가 있고 고배당 짜리 한 두어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기습선행 나갈게 뭐 있습니까 요거 거센 돌풍이죠 김동수 기수가 좀 껄끄럽지만 혹시나 고배당 7번마 거센 돌풍하고 기본능력있는 5번마 9업 마을 요런거는 당구장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자 1번 울트라킹 3번 이스팅팩트 10번 신의 아들 12번 파이팅 대디 요중에 하나 조철이 노리는 상태 최고조로 올라온 컨디션 올라온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오늘 행운의 럭키세븐 자 오늘 우리 세번째 메인승부죠 자 7경주 최대승부 자 혼전 접전 아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상복 대가리가 분명히 있고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매직주니어는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시원하게 확실하게 항구로 하겠습니다 현장예상 참고해주시구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경주죠 구경주입니다 과천 구경주 자 2등급 1800 핸디캡 자 오늘 세번째 메인승부 구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 입니다 오늘 어 과천경마의 유일한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벤츠한테 때리는 짭짤한 배당에 어 1200 단거리입니다 음 일단은 5번마 장상클리어죠 5번마 장상클리어 직전에도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던 큐피드 미션이 워낙 선행을 편하게 받아가지고 쌍승식은 못갔는데 그래서 3연승이 좀 무너졌죠 자 문세용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탔고 실수가 없을 말몰이 분명히 보여줄겁니다 5번마 장상클리어를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에 아마 백끼리가 요거 7번마 클린업 해피가 팔릴겁니다 직전에 장상클리어에 이어서 클린업 해피 4차기인데 자 큐피드 미션은 대가리가 들어왔는데도 아마 이 클린업 해피가 더 팔릴겁니다 자 그런데 클린업 해피 뭐 꾸준히 띄워주고 있어요 김다베니도 들어오고 승군전에 빅타워도 들어오고 그런데 자 이마필은 대가리를 못치고 2차 2차 2차과 3차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에요 클린업 해피 13점 뛰는 중에 우승은 4번입니다 우승은 4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상클리어 같은 경우는 7번 뛰었는데 우승이 4번이에요 이게 다른거죠 결정력이 5번 장상클리어 는 왔는데 7번 막 클린업 해피가 따라 붙기 전에 중간에 중간에 뭐하나 고춧가루 낑길 놈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자 요거 7번 막 클린업 해피는 번전박으로만 좀 받쳐놓고 조철이 노리는 찍어먹기 한방 제가 생각할 때 한 2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한 2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자 5번 막 장상클리어를 놓고 한 20배 정도 남짓 뭐 못나도 한 15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5번 장상클리어 대가리 놓고 7번 막 클린업 해피가 아닌 안 왔짜리 한방에 예치권 20장 괜찮대 멋진 마본으로 아주 허를 찌르는 한방 조철스타일 찍어먹기로 한방 날라갈 겁니다 자 과천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에 승부처 1,3,5,7,0 1,3,5,7,0 이렇게 여러분들께 같이 했고 자 제주경마 2경주 3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2,3,6,7 제주는 2,3,6,7 자 먼저 제주 어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에 에 2세 이상 마필들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제가 오늘 과천경마는 달라박스가 대부분이고 제주경마는 찍어먹기가 대부분이라 그랬죠 에 요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경주 편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라박스 같은 경우는 조금 혼전성 접전성 가는 경주로 여러분들이 에 에 판단하시면 되겠고 찍어먹기라는 거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막골을 좀 압축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찍어먹기 경주죠 에 아 참 그러고 아까 두 분이 또 물어보시던데 요 아래에 보면은 그 현금 입금하시는게 신한은행 계좌 밖에 없죠 신한은행 에 신한은행 계좌로 두셔도 되는데 에 막이 콜센터에게 바쁘고 막 이럴 때에서 통장 두 개를 하는데 제가 아직 이걸 안 해놨어요 어 제가 다음에 여기 써갖고 좀 놀테니까 그 새마을금고 계좌도 같이 쓰는 겁니다 에 새마을금고가 편하신 분들은 저한테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내일이건 다음주건 새마을금고 그 계좌번호까지 같이 올릴테니까 에 조철이 보내드리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도 같이 사용하는거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구요 야 이거 뭐 볼거없는 또 한밤경주죠 5번마 7번마 역발산입니다 7번마 역발산 자 제주경마는 제가 대가리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난거 같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한방씩 날라갈거구요 자 7번마 역발산을 대가리 놓고 이거 찍어먹기 한방인데 자 이번 이경주는요 이 역발산 놓고 안팔리는 놈이 없습니다 다 팔립니다 다 1번 137부터 10번 블랙공주까지 다 팔려요 요런거 조철이 좋아하죠 요거 뭐 웬만하면 제가 이거 꺾고 저거 꺾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꺾자라고 말씀을 드릴게 에 2번마 대별왕 2번마 대별왕 2번마 대별왕 그 다음에 8번마 할라챔프 자 요거 두마리는 꺾고 들어갑니다 두마리 일단 제껴놓고 자 7번마 역발산 놓고 그러면 7마리가 남나요 두마리 지웠으니까 자 고중에서 불안한 인기마필드를 싹 꺾고 한방으로 주력 한방 갖다 꽂아넣으면서 자 때리고 바치기 예 제주 2경조 첫번째 승부처 7번마 역발산을 대가리로 놓고 어 찍어먹기 한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하게 한방 찍어먹는 경조 자 제주 2경조 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다음 제주 연타로 3경조입니다 자 제주 3경조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자 2세 이상 마필들이고 자 2경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위에 예측권 10장 불안한 인기마가 드글드글하다 불안한 인기마가 빨갱이들이 드글드글하다 그건 뭐냐면은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뻗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에 어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3번마 새벽열차죠 3번마 새벽열차 에 임재광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자 3번마 새벽열차 에 부담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여유로운 걸음 걸음 이었습니다 선행 갈고 나가가지고 어 완전히 뭐 일일이만 뭐 여유있게 한번 갖다 꽂았는데 네 네일경마도 선행 비밀놈들이 전부 외곽으로 밀렸어요 9번 파악천왕 뭐 10번 천선 이런 마필들이 다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자 3번마 새벽열차을 대가리로 놓구요 아 팔리는 마필 중에 뭐 요거 7번 성화강이나 8번 역작 자 이런 마필들은 그냥 지우면 되겠습니다 7번 8번은 좀 지워놓고 아 한마리 좀 더 어 한마리 좀 더 지운다 한마리 더 야 이거 6번마 우리시대 자 요것도 강수항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팔릴 것 같은데 자 6번 7번 8번 자 이 3마리 모두 제끼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나머지 안쪽에 1번 광명황제부터 2번 칼머루 3번 4번 청령시대 5번 불사용사 다음에 다음에 외곽에 10번마 천성까지 자 요정도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음 자 요거 5마리 6마리 중에 일단 천을 또 한 번 걷어낼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제주 삼경주 역시도 이경주 첫번째 승부와 마찬가지로 자 찍어먹기 한방 깔끔한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받치기 자 제주 삼경주 자 오늘 두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 불안한 인기맛 빌들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찍어먹기 자 제주 삼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해주시구요 자 이제 제주 메인승부 가 두개 남았죠 제주 육경주하고 칠경주인데요 에 제주 육경주 칠경주 자 먼저 오늘 제주 첫번째 메인승부 자 예측권 20장 돈 찾아가십시오 제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준비를 안해놨네요 제주 육경주죠 아 이걸 해놓은게 날라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육경주 제주 제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구요 제주 제주 육경주 제주마 5등급이죠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인데 자 이번 경주도 압축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1번마 광개토대왕이죠 1번마 광개토대왕이죠 1번 게이트로 다시 들어갔고 57키로 전현준이 뭐 외곽에 9번마 탐나고 올 정도가 좀 푸다닥 될 마피인데 옆에서 일단 능력상 1번마 광개토대왕 요거 요놈이 대가리인데요 으 이놈 광개토대왕을 대가리로 놓고 예 뭐 6 6번 뛰는 동안에 우승 2번 2착 3번 3착 1번 뭐 연승률 100%인데요 자 이번 경기 역시도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충분히 가능한 마피일이 1번마 광개토대왕이다 자 그럼 1번마 광개토를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리냐 이거 2번마 강한 능력 휴양 갔다 와가지고 추입 추입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정경주는 전현준이가 뭐 잡벅인지 외곽돌다가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죠 자 무서운 박성광이가 계신 거란 또 3번마 서부평정 계속 이빠이 이빠이 가는 것 같지만 박성광이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마피일의 남은 능력을 다 뽑아내주는 기순데 자 요마필 역시도 안쪽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박성광이의 3번 서부평정 자 이 박기영이 때문에 좀 덜팔일 것 같아요 4번마 우리자랑 이 마필도 상당히 끈끈한 마필인데 제가 여기다가 직직전에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수 땡땡이라고 해놨죠 기수가 띨띨해서 못 들어왔다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때도 박기영이가 기승술이 모자라서 여기서 못 들어왔어요 자 원위리로 바뀌어갖고 착순을 하나 더 끌어올렸는데 외갑 돌면서 좀 한타가 부족했고 다시 박기영입니다 어쨌거나 기본 능력상 후차권 가능한 마필이고 6번마 풍류 풍류 예찬 자력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앞에 가는 마필들이 얼레벌레하면 취부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자 이 8번마 불빛 최강이 또 숨어있는 놈이죠 직전 경주는 바닥을 쳤지만 12월달 경주 모습만 보면은 1000m 그냥 갖다 때릴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불빛 최강입니다 자 요정도 마필까지 8번마 참마고울은 외곽에서 이게 직직전에 한번 쏴먹었죠 직직전에 한번 쏴먹었는데 외곽에서 기습선행을 때려야 되는데 안득수 자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보시자구요 9번까지는 자 요정도 마필들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자 1번마 광개토대왕을 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그런 마필들 중에 한방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싹 꺾고 예측권 20장 여러분들 돈 챙겨드리는 제주메인승부 자 육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두번째 메인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이구요 레이팅 61에서 80 자 오늘 제주경마는 오랜만에 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박성광이가 계신거란 2번마 백호번개 부담중량이 이제 뭐 60까지 올라갔는데요 상대마필들 잘 만났습니다 거기에 두번마 유명세가 있는데요 두번마 유명세 자 요번 7경주 아 제가 이거 잘못 써놨습니다 이 백호번개가 아니고 유명세 유명세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고쳐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깎다 가면 큰일나죠 이거 백호번개가 아니고 유명세입니다 유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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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이죠 큰일날 뻔했습니다 야 수정됐죠? 설명을 하다보니까 아니야 이게 제가 유명세 놓고 쌍승직 머리 놓고 두방이라고 내가 써놓은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자구요 구명세는 유명세는 뭐 그렇다 그러고 이게 지금 최저배당 가는게 2번마 백호번개인데 부담중량이 부담중량이 이제 60키로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정광이가 이제 최적의 게이트 2번 게이트까지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백호번개가 대가리 털 나고 60키로는 처음 달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 부러지면 요번 타이밍과 맞습니다 이태용 마방 12동인데 자 과부담이 좀 부담스럽다 2번마 백호번개 그래서 요번엔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자 9번마 유명세 대가리죠 이거 승군전이에요 4군에서 올라온 이제 승군전인데 안그래도 대가리인데 거기에 승군전에서 6키로나 부담중량이 빠졌습니다 이거 부러지면 뭐 나가 죽어야죠 자 그래서 에 이번 경주는 9번마 유명세는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갈고 아마 선행을 나갈 겁니다 이 유명세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현준이가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김이랑이가 세 번 탔던 거예요 김이랑이가 이때 김이랑이가 타고도 3연승을 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전현준이를 또 태워놨겠습니까 이 하위군까지는 김이랑이 좀 챙겨준 것 같고 윤덕상이가 자 이번 경주 9번마 유명세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 대가리다 자 포인트는 이거 2번마 백허번개인데 백허번개 자 이태용마방에서 박성광이 태워놓고 뭐 잡바위는 아니겠지만 이 바위 갖다 지지고 뭐 이군 올라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러질 확률을 반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초로 잡았다 자 2번마 백허번개에다가 뭐 선추입이 자유로운 이거 3번마 경성제일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자 추입 올라올 수 있는 4번마 절대자 거기에 6번마 미래왕도 앞선 선입에 빨리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6번 미래왕 거기에 어부질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행복의 문 자 요것도 하나짜리 배당마구요 진짜 푸다닥대고 고배당이 나오면 10번마 어정적기의 선행이죠 요런 마필들 이게 9월달까지는 선행력이 상당히 좋고 했는데 지금 이제 쉬다가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외곽에서 감고 나올 놈은 10번마 어정적기다 이 더블리죠 자 요정도 마필 안에서 우리의 한방 한방마권이 가는데 9번마 유명세 놓구요 자 요거 2번마 백호번개는 아마 그래도 천오배는 나올겁니다 다쳐만 놓고 자 요 9번마 유명세 요놈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자 오늘 제주 7경주 마지막 메인승부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을 하는 예치권 20장 유명세 놓고 딱 두방에 끝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7경주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월 26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실전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1 3 5 7 9 1 3 5 7 9 제주 2 3 6 7 자 그중에 메인승부가 과천 5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6경주와 7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조철스타일 구독 안하신 분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꼭 하나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26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좋은 마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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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